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통신망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원주국토청은 3대 통신사와 강원지역 통신케이블 공동운영협약을 맺고 국도에 배치된 전광판과 사고예방알림, 제한속도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청 차원에서는 전광판 확대를 위해 통신망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 통신주체별로 통신망 확대를 위한 자체 전신주 난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청은 현재 강원지역 국도 66% 수준인 1,289km에 설치는 통신망을 내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